그것도 업력이 받쳐 줘요 업력이 받쳐 줬을 때 업을 초월한 우주에서 우리가 은총을 끌어올 수가 있는 능력을 끌어올 수 그것도 내가 업 지은 만큼 끌어오기 때문에 다 업력 기반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럼 누구나 한 방에 그런 거 쉽지도 되겠죠 많이 끌어오면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업력에 다 조건 속에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알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크게 그냥 틈틈이 깨어서 육바람을 하는 그걸 최고 복으로 알아야 돼 이 자체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깨어있는 걸 진짜 행복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세요 내가 조금만 되면 크게 될 사람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공부하면 진짜 크게 될 텐데 이러지 마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머지 뭐 자빠져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 추스리고 음 이 맛이지 하고 걷는 이게 탐진치에서 탐진치의 고구마 속에서 또 참나에 사이다 한 잔씩 하면서 근데 원래 사이다만 계속 먹으면 맛 없어요 고구마 먹고 먹어야 맛이지 이게 인간의 맛이라니까요 아니 콜라만 계속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치킨 먹고 콜라 먹으면요 엄청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마르게 하고 갈증해서 갈증나게 하고 갈증해서 이게 맛이죠 물만 계속 먹으면 이건 이제 환계효용이 떨어져서 맛없죠 불쾌해지죠 그때부터는 근데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고 밥 먹고 하면 밥도 훨씬 많이 먹고 고기도 훨씬 많이 먹었어요 이게 인간의 맛이다 치밥이 인간의 맛이다 치킨만 먹는 것보다 밥까지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탐진치와 이 참나의 콜라보가 맛인 거죠 이건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비로전압을 하느님한테 안 꿀리셔도 돼요 하느님도 탐진치 맛보면 똑같아요 그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여자가 너무 좋지 돌을 그렇게 닦았는데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다가 드는 생각은 원래 하늘이 그렇게 해 놓은 건데 비로전압을 둬 여기 어묘한 똑같다 비로전압을 둬 애고 입으면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탐진치 입으면 다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다 이상하지 제가 옛날에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누군가는 되게 고상하던데요 더 어둠의 취미가 있을까요 어둠을 파보세요 왜 애고라는 건 탐진치라는 기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맑고 탁하고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 견성 못 했다는 건 똑같고요 좀 맑고 탁하고 차이지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참나와 육바람이 얼마나 이게 탐진치 싹 없애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둘이 얼마나 적절하게 비율이 맞아서 제가 늘 주장하는 51% 정도만 맞춰지면 진짜 맛있다는 거죠 그게 51% 아니어도 살짝만 첨가돼도 맛이 달라진다 근데 황금의 맛은 51% 넘을 때 정말 황금 비율이 된다는 거지 살짝만 추가돼도 맛이 바뀌어요 그럼 벌써 인간의 맛이 깊어져요 풍미가 깊어져요 벌써 이거 좀 먹을만한 데가 돼요 그러다가 진짜 맛있는 김치 우리 뭐 일생에 몇 번이나 먹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세요 항상 참나 육바람을 투입하다가 어떨 때 잘 투입되면 되게 맛있는 자기가 봐도 진짜 기특한 내 안에 거의 부처가 강림했나 하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맛있게 매일매일 그날에 그날 있는 재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서 사는 거죠 탐진치가 기본값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그건 계속 발동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자체를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만큼밖에 힘을 못 써요 거기서라도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유지를 써서 막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자유지가 있어요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유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나한텐 있어요 내 애고한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자들 얘기 좀 듣고 와서 자유지 없대? 마을의식 간단해요 자유지 있나요? 마을의식 근데 애고적인 자유지는 없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애고의 맛이죠 내가 자유로 한다는 이것도 애고의 맛이에요 실제 자유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할 거냐 애고가 자유지를 잘 쓰게 만드는 게 애고 차원에서의 공부예요 자유지 있다 없다는 애고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애고 입장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지를 육바람에 맞게 자명하게 썼을 때 애고는 찜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맞죠?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카르마의 작용이 굴러가기 때문에 참나 차원도 아니고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카르마의 작용으로 우리 자유지를 넘어서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겠죠 업력이 그건 업력 차원의 얘기고요 애고 입장에서는요 선택을 자명하게 하지 않으면 찜찜해요 애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애고는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지 있네 없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애고한테는 어차피 찜찜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기분이 들어야만 자명합니다 이렇게 각 차원의 조건을 이해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애고는 그래야 자명합니다 삼진치도 적당히 만족이 돼야 자명합니다 삼진치 차원을 무시해가지고 삼진치 그런 거 버려 뭐 이렇게 나가시면 애고는 안 움직여요 이제 나 공부할 의욕 잃었어 생기 꺾였어 삼진치도 적당히 커서 답답하는 게 아마 스페인치 수상에 찍어 생기고